음악 저희 카이스트는 미래에 지금도 그렇지만 과학기술 지식의 맛집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다 지식 요리사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맛집의 특징이 뭐냐면 어느 지역에 있던 간에 맛만 있으면 요즘은 다 찾아갑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좀 서칭해 보면 별점과 평판 게시글이 있죠. 그런데 이제 확실한 것은 별점이 좋더라도 실제 가서 맛이 없으면 그것을 매긴 랭킹 기관은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평판이 더 중요하다는 걸 조금 더 강조하고 싶고요. 저희 약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나는 자랑스러운 태국계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고한 영광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 이것을 외우고 다니는 세대입니다. 조국과 민족의 무고한 영광 혹은 발전이 중요했고요. My country, our country.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어쩔 수 없이 보면 외국인 학생들을 배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학생들은 들어와봐서 여기는 한국만 안 해? 그러면 당연히 소외되고 나가서는 저기 가면 안 된다. 그러면 역평판이 생깁니다. 우리가 그들을 포용해주고 우리의 어떤 울타리 안에 넣어줘야 그들도 나가서 여기가 진짜 좋다. 와라. 그래야 입수문으로 저희 평판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 생각을 조국과 민족의 무고한 영광 혹은 발전에서 대한민국과 세계의 발전으로 워딩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김박사 내에서 가져온 겁니다. 이게 우리 학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인 겁니다. 외국인 학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분석해보면 제가 생각하기에 외국인 학생들과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갈등이 발생하는 부분은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익으려고 하지 않음. 1번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외국인 학생을 리크루팅할 때 너희들은 한국어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까? 요구 조건에? 저희는 보통 우리는 영어로 다 통한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학생들은 이렇게 생각할까요? 실제로 한국말로 많은 행정과 문서들이 작성되고 소통되고 있고 각종 미팅, 지금도 제가 우리말로 하고 있죠. 회의에서도 한국말로 소통하는 경향이 있고 강의에서도 영어 강의라고 하고는 한국말로 강의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해결의 중심에는 어쩌면 한국말 한글이 있습니다. 우리말을 배우는 데 있어서 정말 잘 가르치는 분들은 연대, 어학당에 다 있어요. 그런 분들을 모셔올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는. 그래서 지금 카이스트를 보면 사실 탑 4%에 상당히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저희 학교입니다. 사실은. 그것도 일관성 있게 보시면 2013년부터 2013년까지 굉장히 훌륭한 프리미어 유니버스티면 틀림이 없지만 저희 눈높이가 삼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로는 우리 만족할 수 없다. 탑 10으로 가야 되겠다. 이게 이제 저희 결론이 되겠습니다. 분석을 보시면 하나씩 다 대응이 됩니다. 일단 우리 교원당 P인용수는 사실 일당백 즉 내 논문을 지인들에게 이메일을 통해서 홍보하고 좀 봐달라고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품 홍보가 중요하듯이 논문 홍보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지식시장 시장 점유율을 제거하기 위해서 몸집을 더 키워야 되고요. 그다음에 평판을 높이려면 구글에서 카이스트 재학생 잘하더라. 이 얘기하려면 일단 재학생이 영어를 잘해야죠. 실력도 있고 인성도 좋아야 되고. 그러니까 영어와 인성 리더십 교육을 더 키워야 되죠. 왜? 이 공개 교육은 제가 봤을 땐 저희 탑 대학이랑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플로이먼트 아웃컴스. 이게 스타 졸업생 혹은 취업률. 취업률은 저희가 100%이기 때문에 말할 게 없고요. 조금 더 홍보에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영어도 잘해야 되고. faculty student ratio는 지금 저희 기획처에서 굉장히 잘하는 것 같고요. 신임 교원을 할 때 초빙 겸직도 같이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sustainability가 저희가 좀 약했는데 녹색시대 대학원에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IRN 같은 경우는 케냐라든지 터키라든지 이런 카이스트 모델을 전파하면서 제3세계 지금 저희 공대학장님께서 굉장히 강하게 밀고 있는데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이런 학생들에게 저희가 아웃트리치로 가서 저희 학교를 소개하고 그 학생들과 또 그쪽 학교 교수들과 협력을 하면 자연스럽게 IRN은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외국인 학생은 저희가 포용해야 됩니다. 우리말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우리도 영어를 제대로 잘할 수 있게 해서 어딘가 접점에서 같은 우리 울타리에 있다. 그리고 너희들은 한국인의 세금으로 지금 지원받고 있다. 그러니 그 세금으로 한국인의 어떤 번영과 발전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저희가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의 발전도 중요하고 한국의 발전도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모든 구성원들에게 일깨워줘야만 저희가 진정한 글로벌 탑10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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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